캠핑 캠핑가요 코베아 가족들과 즐거운 캠핑 캠핑가요 행복한 캠핑 캠핑가요 코베아 행복한 캠핑 코코코베아 코코코베아 저희가 지금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러분 코베아로 즐거운 캠핑 한번 시작해볼까요 캠핑가요 코베아 캠핑가요 코베아 드디어 도착했다 너무 좋다 역시 캠핑하면 또 이런거잖아 자기야 오늘 내 자기잖아 긴말없어 그냥 빨리 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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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텐트야 이거? 텐트야 텐트 텐트인데 갈매기 갈매기가 막 여기 우리 왔다고 아니 자기네 근데 텐트를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남자들이 피는거 보고 좀 그랬어 실망해서 오늘 나 여기서 화내서 갈 수도 있으니까 나도 잘하지 않아 정말 쉬우니까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해서 손을 놔 손을 놔 손을 놔 놓고 그 다음에 펼쳐주세요 이 부분은 펼치기만 하면 되는거에요? 짜자잔 벌써 반이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쭉 펴주세요 딸카 아 이렇게 소리 나는거야 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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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안쪽에 있는거를 다시 한번 펼치기만 하면 이게 소리가 이렇게 이래서 꼽혀 꼽혀 하는건가봐 이래서 꼽혀야 하나봐요 이렇게 쉬우니까 야 완성 대박이야 이게 우리 슬이야 하하하하 정말 대박이에요 아니 이거 역시 이게 지금 저희가 타프 일체형으로 그냥 해놨기 때문에 따로 구매 안하셔도 되는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타프를 따로 구매하실 필요 없이 일체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에 그늘막 되죠 비막이 되죠 다 됩니다 대박이다 이거 너무 좋아 아니 여기는 그냥 지금 여기 제가 지금 키가 168이거든요 제가 여기 닿는데 제 높이에 딱 왔어요 딱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왔어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키가 닿지 않을 정도야 찬태씨 한번 서봐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이에요 고개 숙이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들어가십시오 당당하게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야 완성 너무 좋다 이렇게 너무 좋다 아니 왜 가정의 달 5월 하면은 사실 커플들이나 가족들이나 캠핑 계획을 정말 많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캠핑하면 빠지지 않는게 네 바로 이것들 캠핑용품들 또 코메아 그렇죠 캠핑용품 여러분들 하나하나 구매하시기 얼마나 힘들고 까다롭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진짜 여행원 느낌 나네요 아니 이렇게 완성해놓고 나니까 이제야 내가 여유를 부릴 수 있고 이렇게 시원한 바람 불면서 맞습니다 이게 바로 캠핑 아니야 맞아요 우리 지금 그늘막 있죠 지금 바람막아주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니 여기 솔직히 지금 여기가 저희 대부도 캠핑장에 와 있는데 네 이게 없으면요 저희 지금 여기서 김이 죽을게 막 올라와야 되는게 맞잖아요 그렇죠 바람날리죠 난리납니다 네 걱정할 필요 없고 그늘막 있고 편하게 여러분들 쉬실 수 있는게 바로 네 이 코비아에서 나온 용품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이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는데 하나만 드리는게 아니라 전부 다 여기는 구성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끝까지 우리 테이블부터 우리 의사까지 체어까지 여러분들이 봐 드리는데요 네 가격이 보시는 바와 같이 49만 5천원입니다 아니요 제가 저 캠핑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시죠 저 진짜 캠핑 매니아거든요 네 챙기던 이래도 낚시 다니는거 좋아하고 어플로드 좋아하고 제가 이런 취미를 갖고 있는데 코비아 용품은요 네 저희 캠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 빠지지 않고 1순위에요 맞습니다 그 노래 아시죠 캠핑인가요 코비아 이 노래 아시죠 캠핑인가요 코비아 캠핑인가요 코비아 제가 라디오 들으면서도 이 노래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 중독성이야 중독성 그러니까 그 코비아 제품을 저희가 함께하는데 사실 5월에 달하면은 그렇습니다 5월에 달하면은 가정의 달로 해서 정말 많은 행사들 그렇죠 이제 우리 5월 6일 여러분들 임시 공휴일 냈잖아요 오오오오 여러분들이 여행계획 채우실겁니다 네 맞습니다 떠나세요 떠나세요 코비아 여러분들 저희가 다 구성 준비해드렸으니까 네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떠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캠핑가서 캠핑족들 다 모여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텐트 보게 되고요 우리보다 더 좋은거 있나 위치 보게 되고 막 있죠 저는요 여자라서 사실 원터치로 그냥 편하게 가지고 가는데 모양 빠진다고 하하하하 민망합니다 사실은